100% 6년근 홍삼 그리고 100% 국내산 홍삼이 들어가면서 여기 벌꿀과의 알맞은 조화를 통해서 굉장히 드시기 편한 타입으로 잘 만들었어요. 네 맞습니다.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고서에 나온 전통 제조기법으로 달인 농축액이라서 정관장 정옥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정옥고를 한번 경험해보신 분들은요. 해마다 대놓고 드실 정도로 정말 다르고요.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은 아무리 좋은 것도 먹기가 편해야 되잖아요. 그냥 딱 떠가지고요. 그대로 물 없이도 이렇게 부드럽게 섭취가 가능합니다. 굉장히 부드러워요. 목넘김이 정말 편하고요. 홍삼 농축액 같은 경우에는 아유 나 써서 우리 애가 잘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요. 정말 먹기가 편하다 보니까 우리 저 남편분들도 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데요. 여러분 이건요. 우리 아이들도 남편분들도 정말 편하게 잘 드세요. 맞습니다.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. 입에 단 것만 먹으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정관장의 홍삼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라서요. 100여 명의 석 박사 연구진들이 정관장의 농축액과 또 국내산 벌꿀의 조합으로 누구나가 잘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1등하지요. 그러니까 재구매 고객 수가 가장 많죠. 거기 정관장입니다. 여러분 이 제품을 꾸준하게 드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면역력 이걸 높일 수 있을까요? 이건 대한민국의 시각처에서 당당하게 인증받았어요.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. 네 맞습니다. 기능성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면역세포의 활성과 그 수를 증가시켜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. 정확한 기능성으로 도움받아보시면서 피로는 우리 몸의 인상에 대한 일종의 경고현상입니다. 그냥 두시면 안 되거든요. 피로 개선에도 매일매일 도움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. 항산화도 기능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홍삼의 힘이고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대처해보시면서 환절기에 누구나가 아마 걱정되시는 게 또 혈행관리이실 텐데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. 혈행관리도 기능성으로 다섯 가지를 진하게 채워보실 수 있으십니다. 그렇습니다.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몸을 혹사하고 있는 우리 남편 그리고 가사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주부님들 예전과 같지 않은 몸의 상태.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어쩔 수 없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. 어쩔 수 없이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고요. 이러다 보니까 아휴 진짜 예전 같지 않게 뭔가를 좀 챙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 1등. 홍삼을 제일 많이 찾지요. 홍삼 중에서도 여러분 정관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무나도 믿음 가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오늘 정관장의 브랜드로 오늘 정옥고가 총 17병이 가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.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에 홈웨이 쇼핑에서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는 백화점에서 파는 홍삼 정옥고를 10% 할인을 해드리고요. 10% 정립금을 챙겨드릴 수 있는 곳이 홈웨이 쇼핑입니다. 17병의 농축액을 이게 30만 원대 초반 심지어 정립금이 3만 원이 넘는 조건으로 홈웨이 쇼핑에 단독 조건 걸고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날이니까 일요일 오늘 주말이죠. 주말 아침입니다. 한 주를 마감을 하는 그래서 우리 몸이 좀 쉬어야 되고 우리 몸에 대한 무언가 보상을 해주는 시간이에요. 어떤 보상을 해주고 계십니까? 정관장과 함께 해주세요. 오늘 정옥고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.